한국 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오늘 뉴욕일원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위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주말 펠리세이스팍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한인 동포들을 위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펠리세이스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등은 내일 오후 5시 펠리세이스팍 타운홀 앞에서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2차 대규모 항의 시위를 개최합니다. 부모와 격리돼 수용 중인 밀입구 가동 2천여 명의 3분의 1인 최대 700명이 뉴욕주로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오늘 뉴욕일원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6.25 참전기념비가 있는 뉴저지 포틀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퍼지고 전우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을 되새겨봅니다. 오늘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뉴저지 포틀리 프리덴파크에 위치한 6.25 참전기념비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포틀리 한인의 홍은주 회장은 한인은 타국을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참전용사들에게 큰 빚을 졌다며 참전용사들이 초고령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그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68회를 맞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고 또 참전용사분들의 그 희생을 다음 세대에 전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꼭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단에 나선 참전용사는 전쟁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며 치열한 전투 아래에 희생된 전우들과 끝내 기다렸던 자식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기렸습니다. 기념사에 나선 어린 학생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한민국 뉴욕총영사관 관계자와 마크 소콜라치 포트리 시장,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주말 펠리세이스팍에서 열렸습니다.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치뤄진 대회에서 최고상은 남도민요를 노래한 소리청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재능 있는 예비 국악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18회를 맞았습니다. 미주 각지에서 참가한 경연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8회 대회의 대상인 국무총리상과 1,500달러 상금의 주인공으로는 대학 일반부에서 남도민요를 노래한 소리청 강혜은 외 7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은 대학 일반부에서 살풀이를 선보인 길미림 씨가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또 앞으로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 또 좋은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참석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김순옥 전 교장은 국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경연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그 열정을 간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전통음악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 수준 높은 연주를 하고 무용을 하는 것은 정말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정말 수준도 높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경연자들의 공연 후에는 조유순 명창과 이재경 모건대학교 교수가 축하 공연을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한인 동포들을 위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와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회인데요. 한인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한인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을 주제로 하는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통일 골든벨은 한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의 역사와 사회 등 일반 상식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대한 문제들로 한국어와 영어, 이원언어로 출제됩니다. 미국 협의회, 뉴욕 협의회에 맞춰서 88문제를 뽑아가지고 예상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예상문제는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 문제를 학생들이 예상문제를 미리 연습해가지고 오면 당일날 OX로 해가지고 보도판에 해가지고 출제 예상문제는 뉴저지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의 모양, 한국의 국화, 대한민국의 수도 등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가보개혁, 을사늑약 등 근대사 문제, 그리고 남북공동선언 등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출제됩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결선대회 참가 자격과 왕복항공권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한편 뉴욕평통은 오는 7월 2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통일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정말 남북문제 특히 또 앞으로의 남북문제라든가 북미, 미북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합박한 지식이 있어서 이분을 모시고 그동안 우리 동포들이 언론을 통해서 듣지 못한 이런 것도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구도 이번에는 해체된 날을 주제로 열리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강연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지난주 금요일 30주년 기념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해스브루 케이츠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는 뉴저지 지역 한인 경제인을 포함해 180명 이상의 경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이학수 회장은 이번 만찬이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경제인 간의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원과 비회원 간의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간의 좋은 네트워킹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장래 비즈니스의 서로 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 갈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는 차세대 학생들한테 좋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갈라를 하고 있습니다. 만찬에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 하영화 월드 옥타 이사, 인 룽 뉴저지 중국인 경제인협회장 등이 축사를 M&T 뱅크 톰 코미스키 뉴저지 지역 대표가 키노트 스피커로 나섰습니다. 이번 열례 만찬 수익 일부는 글로벌 차세대, 무역스쿨 등 차세대 한인 경제인 육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펠리세이즈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등은 내일 오후 5시 펠리세이즈팍 타운홀 앞에서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2차 대규모 항의 시위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로튼도 시장 모친과 가족, 펠리세이즈팍 정부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제임스 로튼도 펠리세이즈팍 시장의 모친이 한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이 헨리 루 펠리세이즈팍 시의원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대규모 항의 시위는 평등을 위한 한인연합과 펠리세이즈팍 한인유권자협의회, 성소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데 지난 10일 펠리세이즈팍 타운홀에서 1차 시위를 연 지 보름여 만에 성소수자 단체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 성소수자 단체들이 동참하게 된 것은 헨리 루 펠리세이즈팍 시의원이 성소수자 수습 경찰이었던 로버트 드비토 전 경관에게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하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로튼도 시장 모친과 가족 펠리세이즈팍 정부의 공무원과 시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튼도 시장의 모친인 로레인 로튼도 여사는 펠리세이즈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다음 날인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한인들을 향해 비소고가 섞인 한인 비하 발언을 했으며 펠리세이즈팍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로튼도 시장의 지지자 린다 파렌테가 이에 동조하는 댓글까지 올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연방 하원 예비선거 후보들이 모두 이민 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는 26일 예비선거에 한인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인 APA 보이스는 지난주 민권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연방 하원 5, 12, 14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비율이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하는 14 선거구 조셉 크라울리 의원은 가족 초청 이민 제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울리 의원의 도전장을 던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데스 후보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 지지는 물론 이민세관단속국 폐지를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와 그린포인트 등을 포함하는 12선거구의 캐롤린 멜로니 현역 의원도 포괄적 이민 개혁안 법제화, 가족분리수용정책 반대, 비자 발급 적재 해소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멜로니 의원과 예비선거에서 맞붙을 수라지 파델 후보는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의 시민권 취득은 받듯이 이민 개혁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혼자 국경을 넘다 붙잡힌 밀입구 가동을 군 기지에 수용하기로 밝힌 가운데 부모와 격리돼 수용 중인 밀입구 가동 2천여 명의 3분의 1인 최대 700명이 뉴욕주로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앤드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복지시설에 분산 수용하고 있는 밀입구 아동들이 지난주 뉴욕에 도착했다며 뉴욕주로 옮겨올 아동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국 최대의 위탁보호시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뉴욕주가 가장 많은 밀입구 아동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시설로 보내는 아동들의 현황에 대해 연방정부의 정보 공개 금지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이동 인원은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21일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정부가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뉴욕주로 보내는 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혼자서 국경을 넘다 붙잡힌 이른바 나홀로 밀입구 가동 2만 명을 군기지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식당 주인의 무관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나는 버지니아주 렉싱턴에 있는 레드핸 주인으로부터 내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레스토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녀의 행동은 나보다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며 나는 의견이 다른 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을 존경심을 갖고 대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의 트윗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온라인상에서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식당 비평가는 만약 여러분이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모자를 쓴 공화당 지지자이거나 애국자라면 이 식당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고 콜로라도의 비평가는 이 식당은 진실한 미국인이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 계정에서 레드헨 식당은 샌더스 같은 좋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보다는 더러운 차양과 문, 창문을 청소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독서를 퍼보았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건강한 성인이 푸드스탬프를 받으려면 최소 주 20시간 근로해야 합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주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의 근로 의무 조건 강화 규정이 포함된 2018 농업법안을 두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2018 농업법안에는 18세에서 59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 푸드스탬프를 받으려면 최소 주 20시간 근로해야 합니다. 현행 연방 규정은 최소 팟타임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구인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최소 주 20시간 참가해야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은 최소 월 80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 푸드스탬프 수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과 임산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미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논란과 관련해 LA시가 한인타운 지역, 윌셔, 벌먼트 지역의 대안 부지로 새로운 두 곳을 제시했습니다. 허브에 쓴 LA시장은 어제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의 중재 아래 LA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한미연합회, KYCC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한인타운의 칠가와 호바트 인근 공터와 캔모어, 샌마리노 인근에 비어있는 주택 부지 두 곳을 노숙자 쉘터의 대안 부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한인단체들은 쉘터와 관련해 커뮤니티 의견을 적극 수렴한 이지구의 사례를 예로 들며 웨슨 의장이 고집을 꺾고 주민들과 함께 최적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면 이지구 방식으로 요구할래? 라는 게 질문이 돼야죠. 사실은. 밀셔 벌몬을 포함해 세 곳에 쉘터 부지가 제시되면서 웨슨 의장은 다음 주 시의회에서 새로운 부지에 대한 발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한인 단체장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할인상공회의소 하기완 회장은 어제 미팅 자리에서 할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설치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시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수사기관이 재판의 증거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용의자의 위치 정보 기록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강도를 저지른 티모시 카펜도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며 당시 경찰은 카펜더를 붙잡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1만 2,898건에 달하는 위치 추적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주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열고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일에서 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LA지회와 북가주 이북 5도연합회 등 미주지역 이산가족 단체 관계자들은 미주지역에서도 독자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 8군 부사령관에 한국군 최초로 김태엽 육군 준장이 취임했습니다. 주한미군이 8군 부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최초로 임명한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준장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미 8군에는 김 준장 외에도 알란 디블릭 부사령관과 비엣 로웅 부사령관이 있습니다. 휠 머핀 유저지 주지사가 총기 판매와 소지 허용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주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권총 취득 허용 수수료를 현행 2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리고 총기 식별 카드 비용도 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합니다. 또 권총 소지 허용 수수료는 5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하고 총기 소매점 라이센스 취득 비용은 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합니다. 어제 오전 60대 한인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유저지 포틀리의 감미욕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장 화단과 주차에 있던 차량, 업소 유리창과 외벽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인 여성이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으면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